모든 React 컴포넌트는 렌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길지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 하나는 JSX인데요 음... 이렇게 JavaScript 코드에서 HTML 형식을 그대로 작성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따옴표 같은 건 없죠 React JSX는 XML 같은 문법을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오류는 발생하지 않지만 가독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JSX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 이 역시 아까 저희가 추가했던 바벨이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ES6 문법은 아닙니다 바벨에서 JSX 로더를 사용하여 JSX 형태 코드를 변환해 주는 거랍니다 다시 코드 펜으로 돌아갈게요 이 렌더 메소드 안에서 어떤 뷰를 보여줄지 JSX 형태로 리턴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코드 랩이라는 텍스트를 렌더링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에서 또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앱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저희 코드랩 컴포넌트를 보여주게 해볼게요 똑같이 렌더 메소드를 작성하시고 리턴 여기서 코드랩 컴포넌트를 보여주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에 렌더링을 해볼까요? HTML 부분에 루트 디바이저를 작성하세요 아이디가 루트인 디바이저 그리고 저희 코드의 하단부에 React DOM의 렌더 메소드를 이용하여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면 됩니다 React DOM은 실제 페이지에 JSX 형태 코드를 렌더링 할 때 사용됩니다 이 메소드의 첫 번째 인수는 우리가 렌더링 할 JSX 형태 코드입니다 저희는 앱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거니까 여기에 앱을 적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이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엘리먼트입니다 바로 이거죠 루트 엘리먼트 저희는 루트 엘리먼트에 렌더링을 할 거니까 document get element by id 롯을 작성하세요 이건 순수 자바스크립트죠 짠! 여기에 렌더링이 잘 됐죠 여러분의 첫 컴포넌트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방금 사용한 이 JSX에는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JSX 형태의 코드는 컨테이너 엘리먼트 안에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엘리먼트가 없으면 에러가 발생해요 이렇게 뭔가로 감싸줘야만 제대로 코드가 작동합니다 JSX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브라켓으로 랩핑을 하면 됩니다 여길 보시면 저희가 텍스트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이 변수를 이 안에서 보여주고 싶을 땐 이렇게 브라켓으로 감싸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렛이란 키워드가 사용됐는데요 이 또한 ES6의 새로운 문법입니다 var이랑 비슷하게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되지만 var의 변수는 스코프가 기본적으로 함수 단위인데 렛은 블럭 범위 내에서만 변수를 선언합니다 따라서 가끔 발생하는 스코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렛은 한 번 선언이 됐으면 다시 한 번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ES6에선 평상시에 변수를 선언할 땐 렛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게 관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코드를 저희 코드편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Hi, I am 코드랩이라는 텍스트를 설정하고요 여기서 텍스트를 브라켓에 간싸줘서 하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세 번째 JSX 안에서 스타일을 설정할 때는 스트링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키가 camel case인 객체가 사용됩니다 camel case 즉, 첫 번째 문자는 소문자고 두 번째 문자는 대문자인 아니, 세 번째 JSX 안에서 스타일을 설정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키가 camel case인 객체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ackground color의 경우에는 원래는 background-소문자 color잖아요 그 대신에 background하고 대문자 color 이런 식으로 camel case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아까 전에 저희가 배웠던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이션을 사용할 때 브라켓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대로 여기에 넣어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한번 저희도 해볼까요? 코드편에서 스타일 변수를 만듭시다 뭘로 할까요? background-color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camel case로 해야 합니다 아쿠아색으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스타일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스타일 이름이 꼭 스타일이 필요는 없어요 뭐 스타일, GG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네번째 JSX 안에서 주석을 작성할 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이션을 사용했었던 괄호 안에 멀티라인 주석을 쓰듯이 슬래시 별 내용 별 슬래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얼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nested element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 주석이 컨테이너 element 안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주석이 div의 위로 오거나 아니면 div를 닫는 부분의 아래로 내려오거나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